돈복 터지는 그 생활 풍수방법 가운데 그 365일 우리에게 또 돈복을 선물할 것들이 있습니다. 오늘 말씀드릴 이 세가지 중에 그 한가지 꼭 가까이 하셔서요. 여러분들의 그 돈복의 큰 그 힘을 또 충전시켜 보시기 바랍니다. 오후에 꼭꼭 그 씹어먹으면 좋은 것들이라는 그런 공통점도 있습니다. 우선 그 건포도입니다. 건포도는 그 달콤함과 풍요를 상징을 합니다. 이렇게 오후에 또 꼭꼭 씹어서 먹게 되면 재모른의 그 기운을 우리가 크게 그 흡수시킵니다. 오후 시간대라고 하는 것은 그 하루의 기운이 그 안정되고 금전운이 그 차오르기 좋은 시간대를 의미합니다. 이런 그 오후 시간과 이 건포도의 그 결합이 재물의 흐름을 더욱 그 원활하게 돈복을 더욱 활성화시켜준다는 것입니다. 그 다음 그 당근입니다. 당근은 그 밝고 강한 그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. 돈복을 또 상승시키는 그 채소로 이 당근을 또 꼭꼭게 됩니다. 매일 오후 우리가 그 한 조각씩이라도 꼭 씹어먹게 되면 이때 그 재물운이 또 탄탄해진다고 합니다. 당근은 그 건강뿐만 아니라 또 기운까지 맑게 하기 때문에 재물운을 또 깨끗하게 머물 수 있는 그 풍수작용이 생기게 됩니다. 특히 그 오후에 씹는 이 당근은 하루의 그 에너지를 또 맑고 또 활기차게 정리를 해줍니다. 재물운이 더욱 깨끗하게 들어오는 그 통로를 또 만들어줍니다. 매일 오후에 우리가 소량이라도 이렇게 그 당근을 씹는 그런 습관을 지내면 이런 그 흡수나 또 섭취가 금전운을 또 크게 고정시킵니다. 돈복을 강하게 그 이끄는 그 풍수적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. 그 다음 그 옥수수입니다. 옥수수는 그 풍요의 상징입니다. 매일 오후에 우리가 그 옥수수를 또 소량이라도 꼭꼭 씹을 일이 있다면 그때 그 금전운이 또 자연스럽게 흐르게 됩니다. 옥수수도 마찬가지로 이 다산과 풍요를 의미하기 때문에 돈복이나 그 재물운의 그 확장작용을 우리에게 주게 됩니다. 오후에 특히 그 옥수수를 씹게 되면 하루 동안 그 쌓인 기운을 또 재물운으로 또 전환시켜줍니다. 그래서 오후 시간대 이 옥수수알을 씹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또 입으로 그 재물운의 그 씨앗을 씹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. 지금 말씀드린 그 건포도, 당근, 옥수수 이 세 가지는 우리가 꾸준히 그 오후에 그 씹게 되면 금전적 결실을 또 크게 그 몰고 옵니다.